안녕하세요 풀뿌리농장 석성수 입니다. 오늘은 감자밭에 나왔습니다. 이제 날씨가 조금씩 따뜻해지면서 전에 냉에 입었던 감자까지 다 잘 올라왔어요. 싹이 어느정도 올라오게 되면 북주른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흙을 올려주는 작업이에요. 작년에는 4월 22일날 줬는데 올해 약간 냉해를 좀 더 입은 것 같아서 하루 늦춰서 4월 23일날 할 예정인데 그 이전에 좀 큰거 매가면서 매는 방법하고 매는 시기 그 다음에 조금 더 빨리 올라온 집에 매는거 여러가지를 한번 해가지고 왜 매야 되는지 매는 방법 매는 시기 이런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북주른 삽을 이용해서 요거 이용해 가지고 매는거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냉해를 두번씩이나 입었는데도 대부분이 잘 올라왔어요. 한 열폭이 넘도록 쭉 나가는데도 한 폭이 정도 돌올라왔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잘 올라왔어요. 이 밭을 맬게 아니고 이 밭은 23일날 맬건데 그중에서 좀 큰거 몇개 매면서 다른 집과 하고 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맬 때는 북샵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철물점에서 2000원에 구입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 못 맬 정도로 이건 정말 아이디어 상품이라 할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직접 매는거 천천히 한번 보여 드리고 우리 밭은 이렇게 흙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밭을 이렇게 살짝 긁으면 아주 그 퍼붓기가 좋아요. 이렇게 올려주는거는 그 흙이 일단 좋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 밭은 지난 3월 8일날 심어 약 40일 정도 경과했구요. 이 작업은 보통 북주기 작업이라고도 하지만 감자밭을 맨다고도 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파종 후에 한 40일 내지 50일 사이 하게 되는데 제가 23일날 하게 되면 한 48일 정도만 하는거죠. 보통 40일에서 50일 사이라고는 하지만 빨리 할수록 일단 좋다고 보면 되요. 빨리 바깥으로 나와 있어야 싹이 잘 자라고 싹이 잘 자라야 밑에 뿌리로 영양분을 많이 내려버리기 때문에 북주기는 시기는 최대한 빨리 할수록 좋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40일만 넘어가면 언제든지 해도 큰 상관이 없구요. 이렇게 작은것도 이렇게 흙을 떠보지게 되면 올라오는게 굉장히 잘 올라와요. 이 작업을 할 때는 그 줄기수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제 눈에 따라서 줄기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2개 정도 남기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이제 3개 올라온 것을 하나를 뽑았어요. 하나를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되거든요. 뭐 구태여 3개짜리 뽑을 필요는 없지만 가장 기본은 1개짜리를 했을 때 큰 감자가 나오고 조금 빨리 수확을 할 수가 있고 2, 3개 정도면 감자 크기나 감자 숫자도 적당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괜찮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 올라온 거 이렇게 캐가지고 보면은 이거는 너무 깊게 묻혀 있던게 돼가지고 싹이 올라오다 올라오다 지쳐가지고 지금 저렇게 있는 상태에요. 저럴 때 묻어주면은 뭐 나중에 잔거 몇개 달릴 정도지 이미 조금 늦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심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제일 밑에 있는 눈 그 눈을 믿고 심었다가는 이런 일이 생겨요. 이건 전혀 쓸 수가 없어요. 그 바로 밑둥하고 그 옆에 있는 작은 눈인데 그 눈을 믿고 눈을 따가지고 넣었는데 전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건 눈 딸 때 다음이라도 하고 그냥 묻어버리고 말죠. 그리고 이제 그 이거를 북주기 할 때는 그 줄기를 너무 세게 잡아가지고 그 안에 밑에 그 뿌리가 막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잡으면 안 되니까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않게 살짝 잡고 빽 돌려서 그냥 흙을 부어주면 되니까 그리 어려운 작업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작업을 함으로 해서 그 나중에 파란 감자 같은 게 안 나오고 하니까 이 자로 재보면은 줄기가 한 10cm 정도 자랐거든요. 이 정도 자랐을 때 해주면은 작업하기가 우선 제일 편해요. 손에 잘 잡히니까요. 그래도 일단 할 때 그것보다 더 작은 5cm 짜리도 흙은 일단 넣어주는 게 굉장히 좋다고 보면 되고 뭐 식이나 이런 거는 감자 상태에 따라서 각자 알아서 선택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이거는 꼭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파란 감자 나올 확률 때문에 이거는 꼭 작업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잘 자란다면 수확 시기는 아마 하지 전에 충분히 수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6월 15일 전후 되게 되면 수확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올해도 감자농사 잘되기를 바라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후 아